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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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 때리자 이거 오 쒀발 뭐야 이거 아 나 포신 왜 눌렀지? 아 뭐야 애 있었네? 아아 한 대만 아 공덕이 좀 빨랐더라면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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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 이거 아 초반에 인베에서 킬을 줘도 나한테 안되네 애쉬는 짜릿 아 문도 좀 해야되는데 요새 턱만 깎고 여기 안깎어 귀찮아가지고 여기 좀 길러볼까 이렇게? 어 님들 여기 좀 기르면은 좀 사이자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? 사이자 서부의 총잡이들 느낌으로다가 뭔 일본 앞잡이야 말투랑 목소리 듣고 인사인 줄 알았는데 생긴건 위라우스야 야 너 사진 까봐 너 나보다 못생겼으면 뒤진다? 어? 블랙빵 할래? 또 그 컨텐츠 꺼내야 되나 오랜만에? 얼굴 배틀 할래요?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야스에겐 어디를 찾을까 잘 좀 차려봐요 아 자르반이 많이 자라는데? 아니 평일 오후 4시에 롤하는데 이기고 싶지 않나? 아니 왜 시간 아까운지를 모르지 얘네는? 아니 평일 오전에 오후 4시에 롤하는거면 그냥 씹 아싸인데 인싸들보다 점수 높아야지 안오굴하지 인싸들 퇴근하고 와가지고 롤하는데 우리랑 점수 똑같아 봐 기존가 없나잖아 아 널 니가 왜 타? 아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던데 인싸들은 지금 뭐? 꽃구경 갔는데 나는 지금 헛복에도 화만 내고 있네 이게 인생이다 대전은 날씨 좋은데요? 서울은 그래요? 대전은 날씨 장난 아닙니다 아 나도 서울 살고 싶다 옛날에 서울 살고 싶은 이유가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보러 갈라고 그거 때문이었는데 고맙습니다 아 시발 이 새끼 또 만났어 와 다치하고 단단도 빨고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? 해지 한번 해야겠는데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사냥해보니까 저 장실 좀 지환이 없어서 하는 얘긴데 가끔 생긴거 적응 안되지 않냐 아 여기 감사합니다 아니 거울 보니까 나 이거 여기 좀 수염 기르면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한달만 길러볼까? 지환이는 얼굴 괴빼았는데 왜 이렇게 성격이 좋아 빼았는데 성격도 안좋으면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 원래 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뚱뚱한 애들 유쾌하잖아 우쾌하지 않으면 같이 놀 수가 없거든 여친 안 만드는 거냐 못 만드는 거냐 그걸 왜 물어봐 알면서 전 그리고 말했잖아요 지금 여자보다는 제 점수가 더 관심이 있다고 난 이게 지금 제 우선이에요 제일 우선 아 저는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 에반데 서포트 둘 중 하나 같이 해야돼 이거 에바야 같이 둘 다 실패한거 아니야 너거? 와 상대 모데카이저 챌린저 778점인데? 모데카이저 장인이다 이 새끼 왜 2레벨이냐? 에반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적은 잔잔한 과신입니다 적은 전사적입니다 야 너무 죽는다 이거 전령이랑 용이랑 같이 쳐면 어떻게 막냐 이거? 아니 시발 이거 어떻게 막아 아 듀오 해야겠는데 듀오 하실 분 있나 역시? 다이아일 서포터? 듀오 좀만 해야겠다 오늘 오늘 너무 심하다 이거 다이아일 서포터 친추 주세요 다이아사는 안되고 다이아사는 죄송한데 혼자 하세요 아 저한테 친추를 주세요 제가 전적 보고 맘에 드는 사람 초이스 하겠습니다 예 하다가 1패종 1패종 대신 1패종이야 왜냐면 같이 듀오 해도 많이 지면 서로 감정 상하거든 리앤뉴 친추 오면은 하루종일 하지 그냥 듀오 다이아일 서포터 친추 좀 아 그만은 안돼 그만은 그만은 안돼 아 다이아2도 안돼요 다이아일 서포터 진짜 어? 아 총력전 일단 2분으로 갈게요 야 씨 이거 클레임 그거잖아 저번에 나 저격하는 사람 클레임이잖아 아 그만 서포터는 안돼 좀 비슷한 사람끼리 저는 버스 타서 올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내가 잘해서 올리고 싶어 나를 잘하게 도와줄 서포트를 구하는 거야 4 1 2는 좀 그렇잖아 내가 다이아 다이빙하면 같이 하는데 똑같은 사람끼리 가자고요 다이아이는 살짝 냄새 나서 좀 그래요 좀 시큼해 후 이제 수고하자 해시 나하자 아 진짜 존너바다 뭐 부수고 싶다 하나 부수면 손해라 안대 아 근데 부케도 오늘 멘탈 나가서 탈주했는데 아 오늘 좀 마가 꼈어 오늘 오늘 다 오픈했어 지금 아 럭스 밴을 왜 하냐 아 스트레스 존나 받네 진짜 얘네 나한테 왜 이러냐 오늘 안만나 피고 올게요 야이 씨 감전 트림 뭐야 왜 저래 아니 왜 그래요 어뷰징이야 씨X 다이아 4에서 궁신같은 새끼네 와 아 용도 괜찮지 아 근데 잠깐만 위에 쌍냈는데 아 저 진짜 퀴킹 조져 그렇지 멀리서 야 그럼 왜 자꾸 맞아 이즈야 아니 진짜 너 뭐하는 거야 뭐해 씨X 컨텐츠 좀 바꾸자 1월부터 다이 물결표 마스터 컨텐츠만 하네 아 나도 바꾸고 싶은데 못 올린다 내가 다이아 2,4가 그거는 개소리고 내가 떨어져도 3,4까지는 안 가지 다 1,2랑 그치 3,4랑 차이 진짜 심해 다른 티어야 이게 다 1,2랑 다 3,4랑 그냥 갭이 진짜 이거 뚫어 그냥 어 진짜 걔 존나 심해 그냥 티어 걔네는 어 살짝 다이아 뭐 티어 하나 만들어줘야 돼 플래티넘 다이아 사이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뭐 그랜드 플래티넘 이런 걸로 방금 봤잖아 걔네가 다이아라니까 방금 나랑 게임하는 애들이 근데 내가 부캐 장혜지 있잖아 혜지 혜지 몰란 걸 간간히 하는데 그냥 좀 심한 애들 많아 그냥 막 여자라고 하는 거 진짜 페미니스 될 뻔 했다니까 어 게이득 궁신 어그러그러 보내야겠네 나 뭘 여친으로 사귀면 캐트리존에 쏘아보존냐 이러고 있어 와 진짜 레전드네 응? 인생 레전드다 그냥 가서 나 야동을 부세요 아 못 웃을 것 같은데? 못 웃을 것 같은데? 아 아 아 근데 이거 이겼다 어떻게 한타? 아 진짜 또 졌어 아 1000원 감사합니다 나도 레전드긴 한데 1500팔은 진짜 나는 명안도 못 내미는데? 850만 이거 1000팔이 안되는데? 850만 이거 1000팔이 안되는데? 1000팔이 안되는데? 아니요 취미 없어 나는 저거 하도방 감동시화 롤 7시간하고 단 한판도 못 이긴 스트리머가 있다 아 저 한판 이겼어요 근데 오늘 이거 한판 이겼습니다 1승 하루종일 롤 했는데 1승 6패 씨발 쫓았네요 어우 쉣 뭐야 벨트 매야겠다 제인쓰 베이득 봤다 와 아 나 망했다 이거 아 아니 아 아니 와 아칼리 아 조이가 너무 잘한다 네이스 네이스 진짜 조이 배인도 있었다구 그리고 배인도 아 잘했다 딱 한 번 말고 생일에 롤 할 수도 있죠 저도 생일날 롤 했는데 생일날 롤 방송했어요 생일이 뭐 대수라고 다 고정관념이야 기념일 이런거 생일인데 뭐 그냥 게임하면 되지 굳이 뭐 케이크 사고 뭐 한다고 돈 돈만 나가 개손해야 씹손해야 케이크 사러 나가다 미먼 마시고 손해가 이만주만이 아니라니까 치킨이나 피자 하나 시켜먹고 말지 저것도 씹인적 케이크 살 돈으로 롤스킨 산 롤스킨은 영원하거든 내가 시즌2에서 산 롤스킨 지금 아직도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니 존나 안죽네 아 도스 좋구요 물론 버프가 있기에 센 건데 지금 솔직히 마스터급이지 나면 다이아는 아니지 내가 맞잖아 솔직히 다 따긴 아니잖아 쟤 원딜 마스터와 다이의 중간이라고? 아니에요 그 마마 마스터의 중간이지 나는 지금 담배 피고 오실래요 우유 어 뭐야 캐리 캐리했다 이거면 인정해야지 캐리 10캐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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